네 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네 이번에 11번째 시간인데요 15 나누기 11 굉장히 심플하죠 그냥 굉장히 심플한 썸네일을 가지고 우선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5 나누기 10을 했을 적에 못가 나머지는 물론 누구나 암산으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헌데 만약에 요렇게 된다면은 못가 나머지가 어떻게 될지 또는 이렇게 큰 숫자가 나왔을 적에 못가 나머지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은 오늘 이 강의를 끝까지 보신다면은 3초 안에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때쯤 인트로 영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영상 편집하기도 귀찮습니다 그냥 갑니다 네 15 나누기 11 우선은 15 나누기 11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15 나누기 11 우선은 몫이 빨간색으로 할게요 몫이 1이고요 아 이거 지울게요 네 몫이 1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다음과 같이 11 그래서 위에서 아래 있는 숫자를 빼면은 얼마다? 4가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는데 몫은 1 땡땡땡 나머지는 4 이렇게 적는데 지난 시간에 했는 바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하자면은 자 요 나누는 수를 제수라고 하고요 디바이저 그 다음에 어 이 나뉘어지는 수를 피제수라고 합니다 음 디비던 그 다음에 몫을 쿼티언티 어 쿼티언티 네 1이고요 몫 그 다음에 나머지 리메인더 예 요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용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간 인도 베다 수학으로 풀이하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난 시간에 내용을 어 요 위에 링크가 뜨니까 그것을 꼭 보고 와 주길 바래요 네 굉장히 유사 하거든요 네 네 어떻게 하느냐 위에 있는 수를 아래로 바로 내립니다 똑같죠 지난 시간이라 그리고 이 두 수를 더 했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뺄 거예요 그래서 5에다가 1을 빼면은 4 이렇게 적을 건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느냐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4가 나머지가 나머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리메인더의 R을 여기다 붙여서 4 했고요 그 다음에 쿼티언티의 몫의 Q를 따서 여기 1은 몫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때요 감이 와요? 한번 연습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예제 2번 문제를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할 건데요 1359를 11로 나누었을 적에 일반적으로 계산한 방법은 여기다가 1 적고 11 그래서 위에서 아래 것을 뺍니다 자 빼면은 2 5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몫이 2고 그 다음에 22 그래서 위에서 아래 것을 또 뺍니다 그래서 39 군데 여기다가 3 적어주고 여기 33 그래서 여기 6이 나오죠 아 그래서 123이 몫이고 나머지가 6이다라고 이렇게 풀었잖아요 자 인도 베다 수학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1을 바로 아래로 내립니다 그 다음에 3에다가 1을 뺍니다 빼면은 바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5에다가 2를 뺍니다 빼면은 3이 되고요 9에다가 3을 뺍니다 그래서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6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몫이 123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이 방법을 네 배웠습니다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무지 막지한 숫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 녀석을 푸는 것은 어 솔직히 아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어 선생님 안 할 거니까 여러분 의심되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아래로 바로 내리고요 그 다음에 3에다 2를 빼면 1이고요 1에다 1을 빼면은 0입니다 그리고 1에다 0을 빼면은 1이고요 그 다음에 2에다 1을 빼면은 1이고요 4에다가 1을 빼면은 3이고요 3에다가 5에다가 3을 빼면은 2고요 7에다가 2를 빼면은 5입니다 그래서 몫은 이거 뭐 카운팅 하기도 그런데 211만 132가 나오고요 어 나머지는 5가 됩니다 음 못 믿겠으면 해보세요 네 진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심플해 보이지만 인도 베다로 한다면은 조금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풀이 방법은 자 4에서 44고요 위에서 아래 것을 빼면은 자 위에서 아래 것을 빼면은 우선은 8 나오고 1에다가 자 11에다가 4를 빼면은 어 선생님 빼기를 잘 못해요 78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다가 7을 해주면은 77이고 그래서 위에서 아래 것을 빼면은 이건 그냥 그 차 1 요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인도 베다수학으로 해보면은 5를 그냥 내리고 1에다가 5를 빼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겨요 1에다가 빼기 5를 하면은 1 빼기 5는 음수가 나와요 음수 음수가 나온다고요 음수 음수가 나온다고요 음수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더하기 10을 해주고 요녀석에다가 1을 빼줘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음 요녀석에다가 1을 더한 값이 요녀석이 지금 11이잖아요 그래서 11에다가 4를 빼면은 얼마가 된다 음 7이 되죠 7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음 8에다가 7을 빼면은 1 그래서 몫이 47이고 몫이 47이고 나머지가 1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네 이거는 좀 인도 베다수학으로 하기엔 좀 껄끄럽긴 한데 이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50에다가 나누기 11을 하면 일반적인 풀이 방법으로는 6 하면 안되니까 5 합시다 5 그러면은 55이고요 위에서 아래 것을 뺍시다 자 빼면은 2 0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9를 넣으면은 99가 되고 나머지가 3이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도 베다수학으로 한 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을 그대로 내리고 5에다가 6을 빼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 음수가 나옵니다 음수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10을 해주고 여기에다 1을 뺀 값 5 이렇게 적고 그럼 요 녀석이 15이므로 15에다가 5를 빼면은 10입니다 10 그 다음에 2에다가 10을 빼려고 했는데 또 2에다가 10을 빼려고 했는데 음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여기다가 더하기 10을 해주고 여기 이제는 9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얼마 12 그래서 12에다가 9를 빼면은 또 어떻게 3이 된다 그래서 몫은 59 나머지는 3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또 이쯤되면은 어 이게 더 어렵네 이걸 왜 가르쳐줬어 라고 하는데 앞서 나왔던 문제들 이 방법이 더 쉬웠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더 쉽고 어려운지 이것을 논하기 전에 그 원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런 사고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고력을 신장시키려고 노력해야지 누구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려고 좀 하지마 진짜 그러면 안돼요 네 그러면은 이쯤 되면 이제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원리를 다 알려주면은 어 여러분이 재미없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힌트를 그냥 던지고 가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10배기 9가 1이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10-11이 마이너스 1이에요 네 이 녀석과 더불어서 검산식을 이용하면은 어 나누기 10일에 인도 베다수학의 그 특별한 원리를 여러분이 음 깨우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는 힌트만 주고 이제 사라질거에요 떡밥은 던졌어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네 어 길지만 어 어 이번 시간에 나누기 10일을 하였을 적에 목과 나머지를 빨리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다가오는 이제 설 연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한동안은 저도 집안일을 좀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네 꾸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열심히 어 영상을 촬영하고 학교일 하려 바빠서 집안일에 많이 소홀한 것 같아서 요보야 미안하다 요번에 집안일 열심히 도와줄게 그리고 제 주위에 많은 지인들이며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의 어 어 응원과 그 성원에 힘입어서 지금 여러분 계속 이렇게 영상을 힘들지만 만들고 어렵지만 시간을 내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어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 끝